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신전떡볶이, 신전김밥, 치즈 2개, 참치 1개 오늘은 이것을 먹고 싶어서 이것까지 시켰어요 같이 먹어요 연어는 안 좋은데,れない,맛있죠?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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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함 그렇죠? least한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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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조금 만점해주는 Chemical 고소한 고소함 내가 먹기... 고소한 고소함 엉망을까스 히힛 고춧가루 생각보다 치즈는 별로 없네요 다이렁한 맛 ! 다이렁한 맛 ! 이번엔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맥주의 맛이였어요 치즈는 그런지 입안에 맛있네요 전혀 잘게 잘게냄어요 치즈는 너무 좋아요 치즈는 너무 좋네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저게 무슨 맛보는지 알아서 고춧가루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 음.. 네.. 들어갔어요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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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맛있네요 고소한 맛 아삭아삭 치즈가 들어있지 않아도 일반 김치볶음밥을 먹는 것 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게 있겠죠? 저는 이 김치볶음밥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저는 김치볶음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이 김치볶음밥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바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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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은 잘 어울리네요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소한 식감 오늘의 영상은 정말 맛있고, 오늘의 영상은 정말 좋아요!! 이 영상은 정말 맛있게 잘 먹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정말 맛있게 잘 먹으니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영상이 많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치즈가루를 부른다 진한 맛 치즈가루를 먹으면 맛있게 먹었어요 치즈가루를 먹으면 더 맛있지 않아요 시장집에 eldrattrattrattratt 쇼핑을 끓이고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먹방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